St. Adrian Lehrman dass J- Bizonboard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퓨전의 BC가 아주 재밌는 리뷰 콘텐츠를 가져왔는데 그 전에 바로 저희가 입고 있는 티셔츠 이게 바로 뭐죠?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득금 파티 엠버 서더가 되었습니다. 저희 투자님 시클가 득금파티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엠버 서더가 되어서 이런 리뷰 콘텐츠 중간중간에 여러분께 맛있는 제품 그리고 건강한 제품 소개를 해드릴테니까 여러분께서도 득금파티 많이들 이용해보시고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할 리뷰 바로 어떤거죠? 아주 따끈따끈한 지난주에 있었던 배틀이죠. 락킹 센세이션에서 스페셜 배럴 오 스페셜 배럴 이 두 비보이는 성장을 넘치지 않는 비보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보이 비보이 맥 vs 비보이 스터번 보셨나요 혹시? 현장에 있었어요 어땠어요? 진짜 기대 이상 기대 이상으로 자 그러면 얼마 전 2024 락킹 센세이션 스터번과 비보이 맥 비보이 맥과 스터번의 스페셜 배럴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시죠 렛츠 고 스터번부터 시작을 하네요 파트로 음악 표현해 사랑스러운 비보이자 터벅하게 퇴어로 기술은 터벅한데 표정이 되게 오나이? 음악을 다 표현하고 있어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미스터 스터벅의 시그니처 5라운드로 알고 있어요? 오 나이스 이보이 맥 근데 라운드가 정해져있나요? 5라운드로 알고 있어요 엄청 길게 이기는데 맥센세영 일어났는데? 오 나이스 오 지금 둘 다 1라운드가 엄청 막강한데? 야오 날라사이까지 둘 다 상당히 길게에요 2라운드 스타벤이죠 프리즈 연결되서 퀸트 마스인데 네, 다음 팀. 현영. 오, 잡았어. 형은 항상 여유있게 잘 이어가더라. 그라크 세어로 마무리. 가자, 가자. 자, 렛츠고. 오, 바로 치고 나와서. 오, 유아인 진. 성격이 안 좋았다. 오, 이놈 되게 잘했어. 실수 없이. 오, 뭐야. 오, 오. 옳. 용감. 의상의 슬어. 완전 득클파리.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사이티네 응수하듯이 호다버라 아우 아우 음악이 막 찢어진대다 아 아 근데 음수 길게만 안 돼? 뭐다 으헣 으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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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우 와 오늘 선수의 아주 좋은 느낌의 맥 맥센셋 약간 나도 할 줄 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 약간 표정이 좀 힘들어 보이는데? 힘들어 보인 것 같아요 호흡이 좀 빠져요 여유롭게 딱 돌아오게 와우 표정이 진짜 잘했다 어우 안 끝내네? 여유 길게 가져가네 오호 슬슬 싱plo 걸리네요 퇴즈 퇴즈 좀 힘든 것 같네요 이렇게 풀새하냐 이거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엄청 꺼진 것 같은데 마지막 라운드 공업 잘생겨 총망이 더 잘하더라 저걸 좋아하네 약간 마이클 닥슨 느낌으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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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Cruc 와 이렇게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월라운드 아 얘기되지 않은 월라운드 또 이러면 또 배틀이 매물이지 엑스트라운드 정말 큰일났어 지금 하나 더 했어 쇼메시프 하다가 자기 했는데 자기 또 해야되냐고 뮤직본은 진짜 대안해 와 블랙이 트룸데 와 역시 와 와 과연 이소백 과연 다음으로는 힘들거야 망인트? 잘했어 잘했어 아 재밌네! 어떻게 봤어요? 아 난 진짜 재밌게 봤어. 원래 둘 다 잘하는 거 충분히 알았지만 뭐 이렇게까지 잘한다고? 약간 진짜 기대 이상으로 잘해줘서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역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이제 성장이 멈추지 않는 비보이들 둘 다 치고 받는 게 이게 치고 받아야 재밌잖아요. 근데 충분히 초반에 그게 너무 많이 보여서 와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비보이 맥은 비보이 맥센세이! 스터번도 또 스터벌의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비보이 맥과 스터벌 또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또 두 끈 파티도 많이 관심과 사랑 가져주시고 저희가 영상 따끈따끈하게 받아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좀 리뷰를 해봤는데 여러분께서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MC가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바! 투쿠폴! 이지쿠! 투쿠폴! 이지쿠 jako 선생님 여기 충청 Experience Kas fail 를 love you too!